자, 맞힌다. 형아가 맞힐 거야. 자, 하나, 둘, 셋! 오, 스쳤어, 스쳤어. 오, 스쳤어, 스쳤어. 오, 야, 이거 안... 조금만 더 가까이서 줄게, 이제. 오, 좋아요. 자! 와! 와! 에헤! 에헤! 야, 우선 네가 못 맞히니까 애가 웃고 있어. 잠깐만. 저기 너무 신났어, 봐봐. 저기 너무 신났어, 봐봐. 젠이 저려고 좋아하니까 일부러 안 맞히고 있어, 지금. 젠 좋아하라고. 일부러 안 맞힌 거야? 여행도 못 맞히면 접어야지, 야구를. 아, 그런 거예요? 좀 맞춰봐. 맞춰봐? 아니, 근데 젠이 싫어하거든. 밑에까지 있네요, 맞춰요. 젠은다, 젠. 맞춘다, 맞춘다, 화이팅. 아, 진짜 맞춘. 재미없게 맞춘, 재미없게 맞춘. 아, 이게 무슨 소리가 몰라. 아... 젠, 밥 맞춘. 맞는다. 하나, 둘, 셋! 진짜 멋진다, 맞춘다. 맞춘다, 진짜 맞춘다. 와, 지금까지 진짜 일부러 안 맞춘 거네요. 이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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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. 멋있다. 내가 안 맞추는 거라니까, 이게. 저 두 부자 사실 롤모델인데요, 저한테. 와... 저도 저렇게 아이가 컸을 때 친구 같은 아빠도 되고 싶은데. 네... 정말... 네... 젠도 한번 맞춰. 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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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젠. 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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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젠. 하이파이브! 하이파이브! 예! 오늘 사유리 씨, 코치님 잘못인 것 같은데요? 한 번 더. 하이파이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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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감 잡았다, 그러니까. 쟨는 감 잡았어. 쟨는 감 잡았어. 쟨는 한 번 더 하자. 자, 하이! 자, 하이! 하나, 둘, 셋! 이야! 이야! 선생님이 최고야. 얘 천재다. 천재야. 얘 천재다. 천재야, 쟨! 호흡을 이제 던질라고 해요. 오, 잘한다. 뭐 하는 거야, 지금? 하지 마요, 하지 마요. 아, 진짜 친구 같아요. 하이파이브! 근데 하이파이브 진짜 아기를 돌봐주는 게 잘하는 것 같은데. 선생님 있어요? 저희 아기 낳아달라고 했는데 아, 이게 부모님 만나셔서. 그치? 부모님이 낳아줘야 말이지. 그렇죠. 지금 제인이 우리랑 노는 게 지금 조금 됐어. 엄마가 보면 또 올지 모르니까 엄마는 살짝 갔다 와. 잠깐 그러면 안 보이는데요. 잠깐 갔다 와. 잠깐 갔다 와. 오 잘한다. 오 잘한다. 제인 잘 봐봐. 자 엄마 가려. 엄마 가려. 시야도 낳고 가는 거. 세상에 세상에. 와 엄마 안 찾아요? 홍성훈 선수가 정말 잘 놀아주네요. 진짜. 쟤는 어떤 걸 맞힐 거야? 이거 맞힐 거야? 이거 맞힐 거야? 이거 맞힐 거야? 이거 맞힐 거야?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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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오 잘했어. 보아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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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같지만. 어떡해 잠깐만 맞았어. 진 같지만. 아이고 코치님한테. 고기는 던지는구나. 진. 다시. 거기는 안 된대. 거기는 안 된대. 오 잘하네. 네. 코치님들의 훈련이 진짜 효과가 있는데요. 근데 던지는 걸 재밌어 하네. 좋아한다니까요. 좋아해. 야구는 즐겁다. 이렇게 오늘.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여기. 쟤 여기다. 쟤 여기. 자 여기 여기. 진짜 잘했다 이번에. 오. 여기 훈련장 내면 나도 다니고 싶다 우리 애들도. 그치야. 야. 어머 수고해. 다시. 야. 주소. 야. 야. 주소. 형아 주소. 아 내가 던지면 형이 주워오는구나. 다시 해. 큰일 났다 씨. 큰일 났다. 야 와쳐라. 야 이제 끄라. 야 와쳐라. 야 와쳐라. 수고한다. 엄마랑 찾지 마는데. 엄마랑 찾지 마. 너무 잘 놀아진다. 너무 잘 놀아진다. 야. 야 이러는 거야. 이거 하라는 게 아니야 아차리가 이제 멍무이 수준으로 바뀌었어 지금 재밌네요 훈련하러 온 것 같은데 철호치님 확실한 건 제니 이제 재미를 붙였네요 아 그러네요 저러기 쉽지 않은데 지금 1대로 뛰는 거야 제니 좀 마셨다 하자 자 끝 루치 튀어나와쳐라 루치 튀어나와쳐라 힘들어 힘들어 아 기분 좋아졌네 아 코치님도 이제 훈련 다 시켰고 결국 없네요 참 이상한 덕분에 가니까 이야 아이고 다칠까 봐 조심했게 아이고 다칠까 봐 아이고 그렇지 자 이제 한번 걸어볼까 자 자 던져 거 가자 자 던져 거 가자 뛸 거야 또 자 자 자 자 자 아 육아가 보통 일이 아니지 아이고 아 눈을 안 뜨네 동생 있었어도 정말 잘 챙겨줬을 것 같아요 아이고 끝 와 또 뛰어 봐 빠르다 빠르다 아 그렇게 봤다 마트는 다 갔네 다 갔네 미끄럼틀을 봤네 가자 가야 돼 이거는 타야지 타야지 가긴 어딜 가요 아니야? 아니야 우리 마트 가야 돼 아이스크림 먹어야 돼 아이스크림 안 돼 안 돼 아이스크림보다 미끄럼틀이에요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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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신나는데 어떻게 그죠? 자 가자 최고죠 쟨 에너지 빼고 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진짜 딱인 것 같은데 아이스크림 와 이거 루틴이야 이거? 왜 와서 한 번씩 돌리고 가는 거야?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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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 신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봐봐 봐봐 팬인데 싸인 어 싸인 스크림 화초리 팬도 있구나 우와 뭐라 그럴까 형 나 싸인이 없어 나 이름이 뭐야 야 근데 거기 잘했다 공도 한 번 던져드릴게요 이게 대단한데요 어디로 던져줄까 그 공도 얹어보래요 하아 우와 정말 찐팬이네 하지만 지금은 누가 산매경입니다 종래형이에요 그냥 지금 나 여기 마크로 가자 신선 가겠습니다 마트 가자 마트 고고 쟤는 오로지 미끄럼틀이 그려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쟤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? 그렇죠 네버엔딩이자 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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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세 번호 다 세 번 세 번 과연 세 번만 더 한 거야 세 번 말 듣는다 안 듣는다 네 세 번 싫어? 안 듣는다에 한 표 산 산 산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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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한 번 했어 이제 한 번 두 번 남았다 두 번 남았어 두 번 두 번 남았다 두 번 두 번 아 체력이 그 파랑이 있네 자 두 번 과연 과연 들어줄까요 한 번 남았어 한 번 자 맞아 한 번 신나게 타 오케이 마지막 마지막 한 번 저 눈빛 보죠 저 간절했는데요 분명히 한 번 더 탈 겁니다 저 멈췄는데 어 알아들었나 보다 끝났어 가자 가자 어 어 어 어 그만 탔어 우와 어머 세상에 가자 쟨 너무 기특한데 감동 어 안 돼 야잉 야잉 야 이마 찾아 와 어 어 형 감동 맞아서 딱 세 번만 타지니 딱 세 번 해서 끝났어 어 어 이모도 어 다음에 한 번 더 가자 대단한 걸 드디어 왔어요 드디어 아이고 자 자 여기야 우리의 목적 목적지어 여기야 무거워 무거워 이거 먹을까 쟨 고카 어 싫어 어떡하지 쟨 이거 먹을래? 아이스크림 거부한다고? 뭐 먹을래 어 응 응 쟨이 아이스크림을 거부하다니 어 확실히 의사표는 딱 되네 쟨 이거? 쟨 이거? 영어리? 이거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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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음료수였구나 이렇게 확실하네요 쟨는 그러게요 확실합니다 야 골뱅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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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꼰뱅이 꼰뱅이 꼰뱅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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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쟨 그거 살래? 진짜 동생 잘 돌본다 화철근 동생 생기면 진짜 잘하겠는데요 하하 하하 예뻐라 엄마가 아우 예뻐라 감사합니다 네 야 야 화철아 초등학교 5학년 동생 셋 데려올 테니까 한번 봐줄래? 하하 셋이요 하하 하하 그래도 화철이가 저렇게 나는 챙길 줄 몰랐어 화철이가 만내잖아요 네 군데도 챙길 줄 아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죠 응 대단한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동생 낳아달라고 동생 낳아달라고 막 노래를 불렀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쟨는 챙기는 거 보니까 또 한 명 애기를 늦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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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아 솔직히 그건 있어요 화철이 다음에 궁금하긴 해요 그렇죠 궁금하죠 아 얘 누가 나올 어떤 스타일의 얘가 나올지 그러니까요 그건 궁금한데 아 정말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다 다르니까요 아 쉽지 않다 편생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절대로 셋지를 만들지 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보세요 보세요 어? 봤어? 봤어요 봤어요 젠 아 정말 기특하게 잘 데리고 왔습니다 하철이가 젠 보느라고 오늘 허리를 필 새 없이 다녔어요 젠이 나중에 커서 이 방송 꼭 봤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야구 훌륭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데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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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형 형 입엔 뭐예요 저거 뭐 물었어요 뭐 물었어요 뭐 물었어요 뻗었다 뭐 물었어요 뭐 물었어요 뭐 물었어요 네 하철이가 왜 괜찮아 괜찮아 어? 동행들 하철아 어떻게 저 막내 나 줘? 아니 아니 괜찮아 막내 나 줘? 아니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져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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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하철아 아 나는 오늘로 괜찮아 원주콕다 하하핳하하 하하하하 호오우